밤에 성폭 stacks 좋고 Horst 그erer preferences 하.. 척판은 좀 쉽네 인물 두 번 두 번 아 이거 온... 아니 내 입으로 꺼내지 마 내 입으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위험해 위험해 꼭 내 입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안 돼 아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미드 파이크 난 너무 싫어 근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파이크를 그냥 서포스로 쓰라고 왜 미드에 파이크를 꺼내는 거야 애매하잖아 이러면 뭐고는... 아아... 얼마 있는데... 와우... 야 쩐다.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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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거 블라디한테 1킬로 줘버려가지고... 내가 블라디한테 1킬로 줘버려가지고... 아 현사격 바로 걸렸네 나중에 한타 열릴 때가 진짜 난린데... під 이제 5인ежде 이거 왜 파이크 같은 거 해가지고... 대픔의 정보ih X2 그리고." 蛇 irritated 아니 근데 먹을 거면 같이 좀 먹읍시다 이 친구야 혼자서 다 차먹네 뭔가 탈타는 소리나 들렸네 와 젠장 아 젠장 이럴 줄 알았어 이 판은 이렇게 질 줄 알았다고 와 진짜 괴물이야 괴물 뭐야 피가 저렇게 차는 거 내가 드루 난데 드루 난데 블라티 블라디 피해 블라디 피해 도망쳐 블라디 싸워주지마 블라디 혼자 내비통 아 꼬리 안다네 어 어 안 돼 안 돼 아 큰일 났다 얘들아 밀포도 지켜줘야 된다니까 이거 빨리blo regions 빨리 먹어야 돼 얘들아 아니 얘들아 안 싸워도 안 싸우고 욕만 먹고 빼도 되는데 이걸 이걸 들어가면 지지마 우리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질 것 같은데 그 왜 잘못하면 더 그냥 지는 거 한순간이야 아 이거 이거 우리 블라디를 죽여야 돼 계속 그렇게 채팅으로 얘기 없어 왜 블라디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니 자 이거 설명이 필요하네 자 봐봐 들리거나 물기 시작하면 리포한테 막 들어와 그럼 그거부터 잡아 너가 먼저 나가지 말고 아이고 아니 뒤 뒤 뒤를 보라고 몇 번을 말해 아니 진짜 아 미쳤나봐 아이고 사용 먹어야 된다 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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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블라디 오기 전에 빨리빨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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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디 오기 전에 먹어야 돼 거기서 가지마! 거기서 가지 말라고! 안 돼! 왜 거기서 집을 가! 답답해 죽겠네. 왜 거기서 집을 가. 망했어 망했어. 딜은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. 이렇게 치면 기분 굉장히 나쁜데. 블라디 없으면 싸울 뻔 했네. 솔직히 말하면 진짜 블라디 없으면 싸울 뻔 했어. 그게 더 신기해 지금. 케이틀리 너무 못했거든. 아쉽다. 블라디마 없었으면 이겼는데. 아쉽다. 블라디마 없었으면 이겼는데. 아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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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.